동대문구에서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다음 달 20일까지 연장 모집합니다. 일자리 창출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공모 내용은 청년 창업과 창작을 연계한 일자리 창출 사업, 지역사원을 활용한 동대문구 특화형 일자리 창출 사업, 사회적 서비스 연계 일자리 창출 사업 등입니다. 공개 모집 후 창의성과 실현 가능성, 경제성, 노력도 등을 종합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합니다. 공모 접수는 구청 일자리 창출과로 방문하거나 등기 전자우편을 통해 가능하고 심사를 거쳐 10명을 선정, 시상과 함께 상금이 수여됩니다.